해병 특검을 재의결했는데 국힘당에서 양심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국힘당이었습니다. 국힘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표결이 있은 직후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세 차례 전화 중에 8월 2일 12시 7분에 전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박종원 대령의 보직이 해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43분 13분 43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오래 통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섭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종섭 장관은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위증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57분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가 끝난 이후 수사 기록이 모두 다 국방부로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원 대령은 항명수계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됐고 대통령실 개입은 대통령이 개입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특검 찬성률이 높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경로했다고요? 아니 제가 경로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하게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라고 대통령은 이야기했지 수사 외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통화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8월 8일에도 또 통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대통령 개인전화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한 곳이 위치 추적을 해보니 대통령실이 아니라 관저라고 합니다. 관저에서 12시경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 또 출근 안 한 모양입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그 시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날은 무슨 날인가 보니 잼버리가 시작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잼버리 현장으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이런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끼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그리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힘당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종석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날 했던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종석 장관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통화기록입니다. 통화기록의 내용을 언론이 입수를 했는데요. 이것은 박종훈 대령의 변호사 측에서 통화기록을 사실확인서를 요구했고 그 사실확인서가 어쨌든 국사법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수사해봐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유죄는 모두 다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해봐서 아시지 않습니다.